아홉번째 베이는 게틀링 드래곤 아쿠바모트 처지 배털대시대 베어링 대결 스피바모트 처지 배털대 베어링 스피바모트 스피바모트 아쿠바모트 아쿠바모트 1.0 3,2,1 스피바모트 승부 다행히 대회용 그럼 출발하고 맞추세요 3,2,1 고슛 1대0 버스트 개툴링 드래곤 버스트 피니쉬 1대1 3,2,1 고슛 3,2,1 고슛 3,2,1 고슛 해볼 empowering 3,2,1 고슛 4대1 마지막이 A는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아크바하모트 타임 스탠드 플러스 대시드 베어링 대결 3,2,1 고즈 좌회전 대 우회전 대결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버스트 피니시 2대0 3, 2, 1, 고 슛! 힘을 빼! 보라고! 야! 우리가! 믿지 않아! 스빔 피니쉬! 죽였다! 죽여! 3, 2, 1, 고 슛!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스빔 피니쉬! 3대 0! 자! 오늘 배틀은 시즌 6 베이 디비 다이너마이트 배틀 레이어 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또 추천 조합은 아크바하무트 제로 리프트 베어링을 대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디비 스타디움으로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잠시 후엔 베이블레이드 엑스트로 대결해서 체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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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